357쪽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사상팔배에 대해서 즉 예류도 예류가 일레도 일레가 불안도 불안과 아란도 아란도 사상팔배입니다. 어떻게 순차적으로 이게 일어나는지 있잖아요 그 자리에 앉아서 바로 될 수도 있고 시간을 두고 따로 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설명해서 찰나를 다투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57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죠. 직연청정의 위력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곱 가지로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2번입니다. 깨달음 편에 있는 법들을 했습니다. 이제 이 네 가지 지와 견에 의한 청정의 위력을 알기 위해서 이랬죠. 그러니까 직연청정의 위력이겠죠. 사실 이 깨달음이 있는 법들 이게 원극에 그렇게 되는데 이 타이틀이 직연청정의 위력 일곱 까지 이래 하는 게 그죠. 내용상으로 보면 더 나은 것 같아요. 우리 대문서님한테 좀 건의를 해서 다음에 개정판 할 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곱 가지인데 이거는 크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죠.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성취되는 법들 버려지는 법들 사성계에 대한 관통이라고요. 사성계를 관통하는 것 이렇게 우리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취되는 거로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37 보리분법 있지 않으죠. 37 보리분법을 성취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깨달음 편에 있는 법 이게 우리 보리분법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그 뒤 페이지 넘어갑니다. 358쪽 가면 깨달음 편에 있는 법의 요만 성취했습니다. 깨달음 편에 있는 법 우리 37 보리분법입니다. 보리분을 보디바케아담마고 이걸 한글로 옮기면 깨달음 편에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우리는 도의 경지를 얻잖아요. 예루 도의 경지를 성자가 되면 예루 도의 경지를 얻어서 성자가 되면 그 순간에 37 보리분법이 함께 완성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간적인 지혜와 출세간의 지혜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33번 이하에서 37 보리분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7 보리분법은 왜 37이 나온가 하면 이 법수들이 전부 37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렇게 하면 뭡니까 다 합치면 37이 됩니다. 그래서 37 보리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7 보리분법은 우리 법무들은 어떻게 됩니까 37 보리분법 중에 몇 가지만 닦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승자가 됩니다. 승자가 되는 깨달음의 순간에는 뭡니까 37 보리분법이 함께 완성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못 깨달은 입장에서 저는 37 보리분법은 깨달음의 법은 저는 몇 년 동안 고심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림을 저는 이래 그립니다. 37 보리분법이니까 못 깨달은 입장에서 우리가 해탈 열반을 체험하려면 뭡니까 이게 우리 깨달음 혹은 열반의 체험입니다. 됐죠. 열반을 체험하면 그것을 우리는 깨달은다고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할 때는 뭡니까 뭐를 깨달았냐 사성제를 깨달았다 합니다. 됐죠. 실현했다면 열반이 실현합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사성제 안에 열반은 사성제 안에 멸성제로 포함됩니다. 그렇죠. 그죠. 열반을 체험하지 못하고서는 고성제, 집성제, 도성제 갖고는 깨달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 그 내용은 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해서 성취됩니까. 저는 중생입니다. 중생이고 나입니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깨닫습니까. 저는 그림을 이래 그립니다. 이런 과정으로 통해서 깨달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37 보리분법입니다. 몇 년 동안 세계에서 최초입니다. 물론 제가 만드는 것이 최초죠. 그렇죠. 이런 과정입니다. 그렇죠. 중생이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처음에 뭡니까. 우리 사념처 있잖아요.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이 되어야 됩니다. 불교 수행의 출발점은 뭡니까. 마음 챙김입니다. 됐죠. 그래서 뭡니까. 초기 불교 수행법은 전부 마음 챙김을 통해서 정리합니다. 그렇죠. 대념처경. 그렇죠. 그럼 이 대념처경 가운데 대념처경은 신수심법 사념처로 나누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초기 불교 수행의 주제를 신수심법으로 나누어서 어떻게 됩니까. 몸에 관계되는 것 14가지. 그렇죠. 느낌에 관계되는 것 9가지 혹은 1가지. 마음에 관계되는 것 16가지 혹은 1가지. 법에 관계되는 것 5가지. 요래 하면은 21가지 혹은 44가지가 됩니다. 왜 21가지 혹은 44가지라고 이야기하느냐. 부타구사 스님께서 청정도론 안에서도 뭡니까. 어떤 때는 사념처의 신수심법의 명상 주제를 21가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있고. 우리 여기 보면은 4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1가지 혹은 44가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이 이게 뭡니까. 중생이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바로 출발점입니다. 됐죠. 그럼 마음 챙김의 확립이 근본이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마음 챙김이 되면 두 번째는 뭐 해야 됩니다. 어떤 게 정진입니까.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마음 챙김이 토대가 되어서 사정근. 됐죠. 정진의 핵심이 뭡니까. 선법 불선법에 대한 판단입니다. 맞죠. 불선법에 대해서 두 가지. 선법에 대해서 두 가지. 그래서 사정근입니다. 됐죠. 자 불선법은 어떻게 됩니까. 이미 일어난 불선법은 어떻게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그것이 첫 번째 정진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법은 어떻게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선법에 대해서 두 가지입니다. 이미 일어난 선법은 어떻게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더욱 더 증장시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세 번째 정진입니다. 네 번째 정진은 뭡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법은 일어나게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이 네 번째 정진입니다. 듣고볼게 너무 쉽지요. 정진하세요. 정진하세요. 정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념처, 사정근. 됐죠. 그럼 요로 한 것은 오근, 오력, 칠각지,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그런가 하면 그죠. 사념처와 사정근은 반드시 닦아야 됩니다. 됐죠. 어떤 수행을 하든지 수행자라면 뭡니까. 마음 챙김이 확립되어야 되고 선법, 불선법을 판단을 통해서 정진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요 두 개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아직 못 깨달은 입장에서는 뭡니까.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는 다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됐죠. 이 중에 한 가지 길을 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 자체가 하나가 뭡니까. 완성된 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여의족은 뭡니까. 여리, 정진, 마음, 검증이잖아요. 여리, 정진, 마음, 검증이 뭡니까. 수행 체계가 이 네 가지로 다 완성되어 버립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오근, 오력, 신, 정진, 염증이 말할 것도 없지요. 오력, 신, 정진, 염증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염택법, 정진, 희열, 경안, 정사 이것도 이 자체로 완성되어 버립니다. 팔정도는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뭡니까. 이 두 개가 바탕이 돼서 이 다섯 가지 중에 하나를 본격적으로 닦으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제가 각각을 분리해서 이렇게 해서 해탈, 열반, 깨달음을 실현한다. 이렇게 되는 구조입니다. 저는 초기형을 번역하는 사람입니다. 37보리분법을 못 깨달은 입장에서 깨달아 들어가는 입장에서 어떻게 그려내야 될 것인가. 도표를 어떻게 그려내야 될 것인가. 이걸 제가 고민한 것 같아요. 고민 안 한 것 같아요. 옛날에 할 때는 이래 안 했죠. 그죠. 제가 여기서 한 4, 5년 전에 초기 불교 이해 했잖아요. 그죠. 그때는 도표율이 안 그랬죠. 그러니까 뭡니까. 벌써 3년 전에 부터인가 이랬어요. 이런 건 정말 문덕이 떠오르거든요. 그만큼 고민. 이 문덕이 문덕이 아니고 이건 뭡니까. 청정도론에 의하면은 그만큼 단계적으로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딱 있잖아요. 우리 뭡니까. 소위 말해 종성의 지혜는 문덕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앞에 수많은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못 깨달은 중생이 해탈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는 37보류분법에 대한 도표가 멋지고 이건 다 길입니다. 길 됐죠. 그죠. 이 길이고 이 길은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죠. 깨달음과는 이것도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해탈 열반을 실현하고 깨달음을 실현하고 열반을 체험하고 그죠. 우리 도와 과를 체득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37보류분법이 전체가 다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됐죠. 그죠. 이렇게 설명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앞을 우리는 예비단계의 도 완성된 도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세관적인 도 출세관적인 도 세관적인 법 세관적인 37보류분법 출세관적인 37보류분법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 그래야 합니다. 그죠. 깨달은 분이 있어요. 깨달은 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빨리 나가십시오. 못 깨달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사실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만 그죠. 청정도로는 이 37보류분법을 어디에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앞에서는 이 7청정체계로 설명하고 37보류분법은 도와 과를 체득해서 오는 그죠. 성자가 되었을 때 즉 직연청정이 되었을 때의 그 막강한 위력을 설명하는 거로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것이 우리 상자부 불교의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책으로 들어가서 358쪽에 33번 그거 보면 1 2 3 4 5 6 7 되있죠. 그 한자로 보면 뭡니까. 1번부터 7번까지 보면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여기는 사신족이라고 해 놨습니다. 5근 오력 칠각지 8정도 되었죠. 방금 말씀 제가 도포를 읽은 즉입니다. 그죠. 이 37가지 법들은 깨달음 편에 있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그죠. 그래서 34번에서는 4가지 마음 챙겨 먹는 사념처를 설명하고 35번은 뭡니까. 사정근 36번은 사여의족 37번은 5근 오력 38번은 38 39번은 뭡니까. 칠각지 8정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9번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37가지 깨달음 편에 있는 법들이다. 성스러운 도가 일어나기 전에 세관적인 윗바사나가 일어날 때 이 37가지 깨달음 편에 있는 법들은 여러 가지 마음들에서 발견됩니다. 무슨말씀 알겠죠. 한순간에 발견되는게 아닙니다. 그죠. 무슨말씀 알겠죠. 예를 들면 우리 그죠. 정의 정읍 정명이 동시에 일어납니까. 말도 안됩니다. 그죠. 정의가 일어나는 순간과 정읍 그죠. 일어나는 순간은 못 깨달음 순간 다 다릅니다. 그렇죠. 다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완성이 되면 동시에 일어난다고 그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성스러운 도가 여기서 성스러운 도는 뭐 있어요. 예류도 일레도 불안도 아란도입니다. 성스러운 도가 일어나기 전에 세관적인 윗바사나가 일어날 때는 뭡니까. 여러 마음에서 발견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죠. 네 가지 마음 챙기면 확립해서 제가 여기서 보십시오. 네 가지 마음 챙기면 확립해서 보면 14가지로 몸을 파악하는 자. 됐죠. 우리 신수신법입니다. 몸은 신입니다. 14가지죠. 그 밑에 보면 느낌 있죠. 이건 수겠죠. 아홉가지 되어있죠. 마음은 몇가지입니까. 심은 16가지죠. 그 다음에 법은 다섯가지죠. 이렇게 다 뭡니까. 우리 몸 느낌 마음 법이 신수신법입니다. 모두 주제가 몇개가 됩니까. 44개가 되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부타구사 스님이 있잖아요. 다른 데서는 똑같은 부타구사 스님이 그죠. 우리 느낌을 하나로 보고 마음을 하나로 봅니다. 됐죠. 이렇게 하면 전체가 몇개가 됩니까. 21가지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부타구사 스님이 여기서는 신수신법 네가지 마음챙김의 확립의 주제를 44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오야 마음입니다. 됐죠. 그죠. 똑같은 부타구사 스님이 다른 주석서는 이 청정도론에서도 앞에서는 21가지로 설명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네가지 바른 노력 등등등등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론이 뭡니까. 362쪽입니다. 중간입니다. 7번 밑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가지 마음들에서 발견된다. 못 깨달았을 때 그렇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세관적인 것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네가지 도의 지혜 가운데 네가지 도는 뭡니까. 예류도 일레도 불안도 아란도 입니다. 가운데 어느 하나가 일어날 때 이 37가지 깨닫는 법들은 하나의 마음에서 모두 다 발견된다. 됐죠. 그래서 세관적인 것 출세관적인 것 이렇게 구분하십시오. 여러가지 마음에서 발견된다. 이거는 세관적인 것입니다. 세관적인 것의 특징은 뭡니까. 못 깨달은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마음에서 모두 발견된다는 것은 출세관적인 것 이렇게 구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의 순간에는 네가지 바른 노력을 제외하고 33가지 법들이 발견되는데 그렇죠. 과의 순간에는 노력이 정진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37 빼기 4는 33이 된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64쪽입니다. 출현과 힘의 결합을 했습니다. 읽어보시면 아니다. 여기서 출현은 45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팔증도의 출현 이렇게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45번에 보면 예를도의 순간에 정견 정사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렇죠. 그래서 팔증도의 출현을 예를도 일레도 불안도 아란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힘의 결합은 뭡니까 46번입니다. 힘의 결합은 사마타와 위빠사나의 결합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렇죠. 우리 도와 과의 순간에는 사마타와 위빠사나가 함께 결합이 되겠죠. 당연한 이야기일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갑니다. 47번 위에입니다. 버려야 할 법들과 그들을 버림. 이거는 뭡니까. 우리 전체 주제로 볼 때는 버리는 법들에 대해서입니다. 앞에 37보리본법은 뭡니까. 성취하는 법들에 대해서 설명했죠. 성취하는 법들로 뭡니까. 37보리본법. 팔증도. 그러면 사마타와 위빠사나. 이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버려야 할 법들은 18가지 해로운 법들의 모둠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7번입니다. 버려야 할 법들과 그들을 버림. 네 가지 지혜 가운데 어떤 지혜에 의해서 어떤 법들이 버려져야 하는가를 알아야 하고 또 그들의 버림을 알았는데 여기 네 가지 지혜는 뭡니까. 예류도 일례도 불안도 아란도입니다. 이 도의 지혜들은 족쇄 오염은 사댐 세관적인 법 인색 등등 해서 뭡니까. 18번까지 되었죠. 그죠. 적절절하게 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둠으로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족쇄냐. 열 가지 족쇄를 48번에 들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49번에서는 그죠. 오염은. 열 가지 오염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사댐은 우리 8정도변 8가지 사댐 도. 그 다음 10가지 사댐 도 이런 걸 들고 있고요. 세관적인 법. 여덟 가지 등등 해서 뭡니까. 그죠. 52번부터 53에서 그죠. 인색, 전도, 매듭 그죠. 가지 않아야 함, 번뇌, 폭류, 속박, 장애, 고수, 치착, 잠재성향, 더러움. 그 다음에 열 가지의 해로운 어버이길, 해로운 마음의 일어남. 그죠. 이거를 전체 뭡니까. 몇 가지 몇 가지 해서 그죠. 법수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쭉 고가에 데리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죠. 꼭 엄미해 보셔야 됩니다. 그죠. 버리는 거는 어디에 나오노. 힘의 결합이 있죠. 아니다. 버려야 할 법도 그들을 버림 해서. 흥분하다 보니까 다 까먹어 버렸어요. 371쪽입니다. 그거를 보면 본격적으로 버리는 게 나옵니다. 그죠. 64번입니다. 이와 같이 이들 네 가지 도의 지혜는 이란 족쇄 등의 법들을 적절하게 버린다. 됐죠. 열 가지 족쇄 가운데 1. 족쇄들의 경우는 유신견, 의심, 개울과 의뢰신, 집착, 악취로 인단하면 강조용망, 적의 이 다섯 가지 법들은 첫 번째 도의 지혜로 버리고 등등되었죠. 그죠. 예. 요런 걸 쭉 한번 엄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염원에 대해서도 그렇고죠. 이거는 꼭 엄미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데 대한 예도 없이 뭡니까. 수행을 해서 나는 그죠. 모든 불순법들을 다 제거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족쇄를 풀었다고 웃기고 앉았네요. 그죠. 집에서 꼭 한번 웰빙커피 마시면서 엄미해 보십시오. 좋은 주제입니다. 엄미해 하시는 자체가 있잖아요. 이해를 하시려면 자기 자신에 한번 적용시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뭡니까. 웰빙커피 마시는게 진정한 윗바산하다. 됐죠. 그 안에 뭐 하면서 웰빙커피 마시는 건지 아시겠죠. 그죠. 앉아있는 것보다 웰빙커피 마시는게 진정한 윗바산합니다. 그죠. 넘어가고 91번에서 결론을 내리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일곱 가지 윗바산하이 일곱 가지 우리 그죠. 직연청정의 위력 가운데 마지막은 뭡니까. 6번 7번이 뭡니까. 통달지 등 4가지의 역할 381쪽이 있죠. 그죠. 381쪽에 보면 사승제를 뭡니까. 그죠. 그 그 그죠. 사승제를 우리 관찰하는 겁니다. 그죠. 관통이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승제를 관통할 때 서란 통달지 등의 역할을 해놨죠. 그죠. 그래서 그죠. 이거는 네 가지는 뭡니까. 사승제는 고진멸도지요. 우리 경기도 계속 나왔죠. 고승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철저하게가 아니고 처절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고승제는 처절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빠른 내야 합니다. 그 처절하게 하는 것을 여기서 통달지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집승제는 괴로움의 원인은 버려야 됩니다. 됐죠. 예. 제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멸승제는 뭡니까. 실현해야죠. 그죠. 도승제는 뭡니까. 닦아야 되고 수행해야 되죠. 그죠. 요 네 가지를 이렇게 해서 하고 그죠. 결론은 뭡니까. 이 네 가지 뭡니까. 사승제에 대한 이 네 가지 지혜가 우리 그죠. 도를 체득할 때 함께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요 이야기를 여기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한순간에 네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한다. 그죠. 382쪽 돼 있죠. 그죠. 382쪽 제일 위에 보면은 한순간에 네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한다. 됐죠. 네 가지 역할을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죠. 처절하게 알고 그죠. 버리고 실현하고 수행하는 거. 그죠. 요 네 가지가 그죠. 우리가 예루 도를 얻는 순간이 뭡니까. 동시에 그죠. 네 가지 역할이 함께 일어난다는 겁니다. 위계속은 진리를 관통할 때 이 네 가지 지혜의 각각은 한순간에 통달지 버림 시련 닦음 됐죠. 이 네 가지가 순차적으로 고집 멸도에 해당되는 겁니다. 통달지 등의 네 가지 역할을 한다고 선한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선 비유입니다. 그죠. 비유를 몇 가지로 들어서 이 네 가지가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그 따옴표 안에 있는 것은 등불의 비유입니다. 그죠. 마치 등불이 앞도 아니고 뒤도 아닌 한순간에 심지를 태우고 어둠을 사라지게 하고 빛을 발하고 기름을 소모하는 네 가지 역할을 하는 것처럼 도이지에도 앞도 아니고 뒤도 아닌 한순간에 네 가지 역할을 관통한다. 됐죠. 통달지를 관통하여 괴로움을 관통한다. 버림을 관통하여 일어남을 관통한다. 닦음을 관통하여 돌을 관통한다. 시련을 관통하여 소멸을 관통한다. 됐죠. 그래서 이걸 앞에 등불을 켜면 심지 태우는 것 1번 어둠을 사라지게 하는 것 2번 빛을 발하는 것 3번 기름을 소모하는 것 4번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그죠. 이렇게 해서 한순간에 이 역할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기를 쭉 들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치 등불이 심지를 대우시지 도이지에는 괴로움을 철저하게 안다. 됐죠. 그죠. 등불이 어둠을 사라지게 하듯이 도이지에 예리도이지에는 일어남을 버린다. 그죠. 그 다음에 등불이 빛을 바르듯이 도이지에는 함께 생긴 조건 등이 되는 바른 사유 등의 법이라는 그런 도를 닦는다. 그죠. 마치 등불이 기름을 소모하듯이 도이지에는 오염이 끝난 소멸을 실현한다. 됐죠. 여기 소멸은 열반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태양이 떠오르면 또 4가지 역할이 있겠죠. 그죠. 95번은 태양의 비유입니다. 예를 들면 태양이 떠오를 때 그것의 나타남과 동시에 4가지 역할을 한다. 됐죠. 볼 수 있는 형상을 드러낸다. 2번 뭡니까. 어두움을 가치게 한다. 3번 빛을 보게 한다. 4번 추위를 가라앉게 한다. 됐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각각 뭡니까. 고집 멸도에 적용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6번은 뭡니까. 배의 비유입니다. 그죠. 배가 뭡니까. 예를 들면 배는 한순간에 동시에 4가지 역할을 한다. 그것은 이쪽 기슬를 버리고 흐름을 건너고 물건을 실어 나르고 저쪽 기슭에 이른다. 됐죠. 각각 이것도 뭡니까. 고집 멸도로 그 밑에 배들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넘어갑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97번입니다. 16가지 방법으로 진실하다는 뜻에서 하나의 통찰을 가진다. 됐죠. 16가지 그거 들고 있습니다. 고집 멸도에 대해서 각각 4가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4 곱하기 4는 16이 되겠죠. 괴로움에 대해서 뭡니까. 괴롭힌다는 뜻. 형성된다는 뜻. 불탄다는 뜻. 변한다는 뜻이 진실하다는 뜻이다. 일어남의 삶는 뜻. 원인의 뜻. 속박의 뜻. 장애의 뜻이 진실한 뜻이다. 이렇게 해서 그죠. 각각 4성제에 대해서 4가지씩으로 해서 16가지로 그것을 그죠. 방법으로 진실하다는 뜻에서 그죠. 통찰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8번부터 쭉 넘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03번에서 결론입니다. 386쪽입니다. 이와 같이 4가지 진리 가운데서 자기의 특징에 따라 한 가지 뜻이 분명해지고 다른 진리들을 봄으로써 나머지 3가지 뜻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각 진리마다 각각 4가지 뜻을 쓸었다. 위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달지 등의 9번입니다. 여기서 그죠. 통달지라는 게 도대체 뭐냐. 괴로움을 처절하게 안다는 것이 뭐냐. 105번 있죠. 통달지는 3가지다. 이거는 앞에서 다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통달지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10번에 보면 마찬가지로 버림. 집성계에 대해서 있잖아요. 버림이라는 것도 3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억압에 의한 버림. 반대되는 것으로 대체하여 버림. 근절에 의한 버림.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쭉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24번입니다. 394쪽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시련이죠. 멸성제. 우리 열반은 시련해야 되죠. 시련도 뭡니까.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세관적인 시련과 출세관적인 시련입니다. 출세관적인 시련은 또 견도와 수도로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쭉 그 밑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8번입니다. 그럼 맨 마지막이 도성제죠. 그죠. 도성제는 따끔 수행을 통해서라 했죠. 그죠. 수행도 세관적인 수행과 출세관적인 수행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129번입니다. 이렇게 하여 통찰질을 갖추는 사람은 개의 국권이 머물러서 마음과 통찰질을 닦는다. 건면하고 슬기로운 비구는 이 엉킴을 푼다.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청정도론 제일 앞에 해놨죠. 그죠. 1장 첫 번째 문단에서 부타고사 선생님이 뭡니까. 상육단니까에 나타나는 부처님의 이 개송을 제일 앞에 가져와서 이제 쫙 개정의 사막으로 성형을 했죠. 그게 여기서 이제 다 끝나죠. 그죠. 직연청정으로 다 끝나니까 뭡니까. 여기서도 그죠. 그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기승연결이 분명하지 그죠. 맨 마지막에서도 이 구절을 가져와서 이제 이렇게 가져와서 그죠. 원형 그대로 성전에서 전성되어 온 통찰질 수행법을 보이기 위해서 앞에서 란 뿌리가 되는 두 가지 청정을 성취하고 또 뿌리도 나오죠 두 가지 청정은 뭡니까 개청정과 심청정 됐죠 몸통이 되는 다섯 가지 청정 여기 있죠 몸통이 되는 다섯 가지 청정을 성취함으로써 통찰지를 닦아야 한다는 그 구절 이건 우리 14장에서 나왔죠 이거를 다 가져와서 어떻게 닦아야 하는가 라는 그 질문은 대답이 되었다 오청정으로서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행에 대한 우리 오청정으로 해서 청정도로는 기본 골격을 많이